대전시가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자연과 함께하며 도시 텃밭 기르기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대전시민을 위한 도시 텃밭은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전시 홈페이지 OK 예약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세대당 1,900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분양 대상자는 분양료 3만 원을 납부하면 텃밭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기간은 3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도심 속 유휴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